안녕하세요 쪼약국 입니다 오늘은 막걸리 안주의 최고인 도토리 묵무침을 맛있게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엄마가 도토리를 주워서 이렇게 묵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굳어 있어서 탱글탱글 새생명을 불러일으켜 볼게요 굳어있는 묵을 데칠건데 통째로 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데칠께요 소금을 넣고 끓어오르는 물에 썰어놓은 묵을 넣어주세요 1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2분 후 건져주세요 양파는 너무 가늘지 않게 채썰어줍니다 당근도 어슷썰기 해서 채썰어주세요 오이도 어슷썰기 해서 반을 잘라줍니다 로메인도 다른 야채와 비슷한 크기로 적당히 썰어주세요 상추보다 질감이 단단해서 무침할 때 좋은 것 같더라구요 치커리도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아삭하게 씹히는 노란 배추 속도 넣어줄게요 다리를 자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추도 썰어주겠습니다 쪽파도 조금 썰어줄게요 땡초도 송송 털어서 다져줍니다 진간장, 매실액, 참치액, 황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굳어있던 묵이 아주 탱글탱글하니 잘 살아났죠 도토리 묵을 썰어볼게요 도토리를 많이 넣고 만든거라 그런가 색깔이 진짜 진해 보이죠 한입에 먹기 불편하지 않게 반을 썰어줍니다 저는 커도 잘 먹을 수 있답니다 묵에다 꼬시한 참기름을 둘러서 골고루 참기름 옷을 입혀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지는 것도 덜하고 아주 맛나겠죠 살살 골고루 꼬시함을 입혀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모든 야채를 넣어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놓은 양념장도 넣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기랑 같이 버무리지 마시고 야채를 먼저 묻혀주세요 야채가 있는 윗부분을 먼저 양념장이 뭉쳐있지 않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같이 묻혀도 상관은 없지만 무기 부스러지지 않게 야채를 먼저 정성껏 묻혀주세요 야채의 양념장을 다 버무렸으면 예 전체적으로 같이 버무려주세요 구운 김도 넣어줄게요 통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윤기와 단맛을 위해 물엿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도토리묵을 하면 왜 막걸리가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도 맛있게 묵묵침해서 드셔보세요 먹은 맛있는데? Would you love to try to picketenść 맛있다 egg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쪼야쿡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